지금부터 Web3 Node.js 쿠키 그리고 인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Web2 Node.js 수업과 Web2 HTTP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Node.js를 잘 모르시거나 또는 Web2에서 다루고 있는 예제를 모르신다면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HTTP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HTTP가 무엇인지를 알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쿠키를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웹이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생겨나요 그 수많은 불만족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개인화예요 개인화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선택과 취향에 맞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을 통해서 쇼핑을 할 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면 다음에 방문할 때도 장바구니에 물건이 담겨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? 또 한번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인증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개인화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에 대한 요구가 무리익던 1994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사이 엔지니어였던 루먼 톨리는 쿠키를 구원합니다 쿠키가 도입되면서 웹브라우저는 이전에 접속했던 사용자의 정보를 웹서버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웹서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접속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웹은 큰 변화를 맞이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쿠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쿠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인증 기능을 구현해 볼 거예요 먼저 강조할 것이 있는데요 이 수업의 내용을 현실에 바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수업에서 다루는 인증 기능은 교육을 위해서 현실의 복잡함은 과감히 생략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인증이 무엇이고 인증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, 맥락을 파악하시고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을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경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, 그럼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